유산님께 유산이 상속되게 됐습니다. 오래된 저택 하나를 가지고 계신 걸로 확인됐습니다. 너 뭐야? 어쩌자고나 깨우갈라고! 그러니까 당신은 잼파이어고 인간이 되려고 조박혀진 관짝에 들어가 있었는데 백령을 하루도 남기고 내가 관 뚜껑을 여는 바람에 인간이 못됐다. 가라고! 형님이 관짝에 들어가 있는 동안 세상이 겁나 많이 바뀌었어요. 인간 흡혈? 꿈도 먹기다. 다 돈 때문이죠. 뭐예요? 여기서? 나 주시켰어. 미쳤어요? 혹시라도 그 여자가 잘못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야. 곁에 두고 지켜야 하네. 괜찮나? 진짜 잼파예요? 이제야 좀 믿음이 가나? 네가 웃는 모습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.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. 선호열 씨. 나 좋아해요? 왜 사람이 되고 싶은데? 사랑이요. 가슴 뛰는 사랑이 하고 싶었어요. 아... 미쳤다. 아... 한글자막 by 한효정